난 항상 웃지. 니가 웃어야 내가 웃어. 얼굴만 웃지 말고 마음도 좀 웃어라. 고참 씨. 너 어디 집에 왔었지? 저만 간 건 아니었겠죠? 저만 간 건 아니었겠죠? 어디 집에 왔었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니라잖아. 상관없습니다. 쓸데없는 오해 받는 거 불쾌해. 제가 더 불쾌합니다. 내가 미안한게 모iledị驰시 dibuj Burantaplace 예 Сегодня About ir what!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선배.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verdsee. 러젤, 윙셀 339, 클리어 폴 테이크아웃, 런 834. 넌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 외에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비행과 관련 있다. 왜 자꾸 저한테 변명하려고 했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든 변명이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았다. 그건 두자. 빨리 와라 한다준 빨리 와라 한다준 현재 인천공항 날씨는 착륙이 가능한 상태나 저시성 상태가 예보되어 있으니 인천으로 접근 시 주의를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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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가방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예. 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저, 얼마나 걸릴까? 3시간 20분 후에 인천 도착 예정입니다. 조금.